강서구가 써올린 백신시력저하 강서구 라디오 하차 시력 거의 회복 끝과 시작에는 하나님의 계획 있을 것 강서구가 써올린 백신시력저하 논란 당국 인과성 확인 안되 3차 맞고 실명위기 눈감고 걷는 연습했다던 강서구 근원 강서구 시력저하 문제로 6년여 진행한 라디오 DJ 하차 강서구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끝과 시작에는 하나님 계획 있을 것 강서구씨는 클래식에도 조회가 깊으며 소문난 클래식 애호가입니다 학창시절 이경규가 동국대 선배인 강서구에게 두 번 맞았다고 하는데요 때린 이유가 밝혀지면 이경규가 연예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한 걸로 봐선 이경규가 큰 잘못을 하긴 한 듯한데요 덕분에 이경규는 아직도 강서구를 무서워합니다 강서구는 나름 무서운 선배였지만 현재는 함께 예능도 출연하는 걸 보면 줄곧 꽤나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남 아들 강준영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딸 강다은은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직속 후배로 2015년 SBS 아빠를 부탁해 함께 출연했다가 지금은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강서구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CBS 라디오 강서구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22일 설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는 총 36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CBS 강서구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KBS 스페셜 한국의 과학과 문명사부작 위대한 유산 MBC 스페셜 엄마와 딸 TVN Dear My Friends JIBS 특별 대기획 제주미래 100년의 설계 등 5편이 최종 선정되는데요 7월 지상파 라디오 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CBS 강서구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쿨 클래식은 여름 방학을 맞아 마련한 특집으로 학창시절에 배웠던 클래식 음악과 합창대회 등에 대한 청취자들의 사연을 DJ의 내리셔원과 함께 방송할 프로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숨어있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담아내고 입시에 내몰려 사라지고 있는 음악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스터샵 후 라디오 하차 강서구 시력 거의 회복 끝과 시작에는 하나님의 계획 있을 것 배우 강서구는 2일 국민부와 통화해서 다행히 시력이 거의 돌아온 것 같다 방송을 그만둔 뒤 며칠 사이에 시력이 빠르게 회복됐다 청취자들이 너무 걱정하셔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한쪽 시력이 악화됐다며 17년부터 진행한 CBS FM 라디오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낮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다만 시력 회복을 알리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강서구는 실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자 눈을 감고 걸어보는 연습을 할 정도였다며 지금 내 시력이 회복된 걸 보면 부스터샷 후유증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시력 저하 등 여러 백신 후유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시력이 정상이 됐다고 알리는 것도 주저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죠 갑자기 강서구의 라디오 하차 소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력 저하 부작용 논란을 다시금 불로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었다면서 인과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강서구는 6년 동안 해운방송을 끝낸 것에 대해서는 담담한 소외를 전했는데요 그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없었다면 내가 라디오 방송을 쉽게 그만두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내 마음은 평안하다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염려는 없다 뭔가를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바둑에 비유했죠 초고 바둑기사는 한 집 두 집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프로 바둑기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0집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 나는 초바라서 지금 하는 일이나 결정은 첫 한 집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끝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는 것 같다 그는 당분간 내년 방송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종말의 바보 촬영에 집중할 예정이며 강서구는 지구 종말을 소재로 한 종말의 바보에서 가톨릭 사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서구는 난치평 어린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선단체 한국메이커 위시재단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는 지나봐야 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라며 내가 배우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덮고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3차 맞구 시력자와 강서구 말고 더 있다 의심신고 600건 배우 강서구씨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시력이 나빠졌다며 6년 넘게 진행해온 라디오 방송을 마치면서 백신 접종과 시력자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씨는 지난 27일 CBS음악 FM 강서구의 아름다움 당신에게에서 이 날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3차 접종을 받은 뒤 눈앞에 먼지나 벌레처럼 생긴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을 뜻하는 비문증이 한쪽 눈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니터 화면에 글을 읽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죠 이어 이 방송을 그만두지만 제 목소리나 얼굴은 다른 매체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천은미 2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1차 접종 후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손 교수는 지난 3일 YTN 뉴스 Q에 출연해 저는 항생제 대부분의 알러지를 갖고 있다며 1차 접종 후 3일 정도가 지나면서 어지러움과 반점 시력 저하를 겪었고 멍이 수시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 단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0시 기준 전체 이상반응 의심 신고 현황 중 시력 저하 관련 사례는 623건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이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했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겪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시력이 흐려지는 경우는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인해 두개 뇌압이 상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 예외 사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발의 증후군과 함께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리찬 튜브도 강석우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